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7월, 8월은 시간이 빠듯한 시기예요, 실은. 자, 이제 OT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좀 빠르게 OT를 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머릿속에 확실하게 점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하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이 되면 OT 시간에 알려주는 게 있어요. 우선은 과목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국어라는 과목이 빠지고 행정법이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행정법은 보통 우리가 최소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봐요. 우리 행정법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용어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국어보다는 좀 더 노력한 것만큼의 점수가 잘 나오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봐줘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시기라든지 해야 될 양을 보면 국어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방학계론과 법규 우리가 서서히 암기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행정법 소방학계론 소방관계법규 모두 뭐다 암기과목이잖아요. 이렇게 암기과목의 장점은 암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시간만 투자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간을 투자한 기간만큼 점수가 나온 거니까 먼저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데 그렇다고 무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지만이 더 유리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암기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적정한 기간에 최고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점수를 잘 얻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니에요. 개론과 같은 경우가 6개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다 보니 얘를 8개월로 조금 조정을 해줘야죠.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심리적으로 타격이 아주 커요. 소방관계법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론과 법규를 보면 8개월 정도로 이렇게 잡아요. 기본 3회독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한국사. 얘가 또 물건이에요. 이게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인 문제를 보면 한국사가 다 쉽다라 그래요. 2회독 이상이면 다 90점 정도 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2회독한 친구들에게 점수를 딱 이렇게 체크해보면 그런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사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두 번 봤다 해서 다 외워질까요? 두 달 단체 한 번 다 본다 쳤을 때 다 봤을 때 처음 앞부분 할 때 뒷부분 기억이 안 나고 뒷부분 할 때 앞부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얘들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10개월이라는 기간 이상을 했을 때 아 그거 2회독만 하면 다 90점 이상 나오는 그런 점수예요.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열심히 한 친구들. 그래도 기간 대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느끼는 게 그런 정도야. 지금 여러분들 기간이 몇 개를 남았죠? 9개월 남았어요. 9개월. 그럼 10개월은 안 남았는데 이게 10개월 정도 잡는데 양이 많아서 그렇거든. 그런데 10개월 정도 잡았지만 9개월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10개월 이상이면 다 90점 이상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제 영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어는 그냥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꼭 해 줍니다. 얘는 잘해도 못해도 일단 열심히 해라. 언제까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래서 65점 정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65점 정도 맞는 친구들 있지만 50점, 55점, 60점, 65점 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65점 기준점으로 잡아둬야 돼. 이렇게. 그런데 40점 때는 거의 잘 안 나와요. 또 하나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영어가 만점자가 나오네. 영어에서 만점자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만점도 툭 떨어져 나오고 65점 정도 예상했던 친구는 85점까지 무난하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출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80점 막, 75점 막고 너무 좌우해서 야!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점수가 좋은 거야. 결코 어렵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저 끝까지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뭐냐면 영어 단어를 하루에 25개 정도밖에 못 외우는 친구들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했을 때 맞을 수 있는 점수야. 다시 말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점수야. 그러니까 영어 지금 되게 어렵다. 영어만 어려운 게 아니야. 행정법 처음 하죠. 개론, 법규 이거 처음 할 거 아니야. 한국사.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거 잘했다 해봤자. 1등급 나온 친구들 점수 나와봤자. 45점, 50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의 실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래동인 사람들 행정법 가장 먼저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겁니다. 개론 그나마 조금 나아. 법규 한 번 더 심리적 타격을 줄 거예요. 얘가 더 쎄. 얘는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 하면 좀 따라갈 만합니다. 한국사 웃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오지게 길어. 양이 되게 많아. 미치는 거지. 시간에 쫓길 겁니다. 뭐 한국사는 그렇다 치고. 영어 딱 넘어가는 순간 이건 또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번 들여다봅시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모든 과목이 쉬운 과목이 있다 없다 없어.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무조건 다 절벽이야. 절벽을 만났을 때의 느낌 알죠. 어 못 올라가겠다. 끝.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암기 과목의 특징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기 과목은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도 없고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기간이 보통 이제 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겸 시간이 기본 개념은 좀 충실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개월을 잡지만 일반적으로는 과목이 순환되는 게 두 달일 거예요. 두 달이면 여러 번 할 수 있지. 그 대신 개론과 법규는 올해 좀 어려웠잖아요. 깊이 들어가져야 돼요. 이제 작동 권리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시행 규칙도 좀 더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는 게 하란 대로만 외우면 착착착 뭔가 실력이 쌓일 겁니다. 자 이제 점수를 보게 되면 행정법은 몇 점 정도 받으냐 하면 80점. 암기 과목은 합격 점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80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들어갔으니까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돼요. 개론과 법규가. 올해 같은 경우 합격 점수가 몇 점이 있냐면 개론이 75점. 법규가 60에서 65점이야. 아주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과목 중에서 영어 85점, 80점, 한국사 90점. 그리고 국어 85점, 90점. 굉장히 쉬웠어요. 공통과목이었던 과목이. 이제 전부 다 공통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대신 개론이 75점, 얘가 60점이야.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법규였어. 그런데 명심해야 돼요. 늘 개론과 법규가 어렵냐. 그게 아니야. 모든 과목 중에서 출제자에 따라서 어려운 과목과 쉬운 과목이 매해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집중하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고르게 균형 있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남계과목은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9월달, 7월달부터 준비한 친구들은 시간이 빠듯하니 딱 맞은 시간에 들어온 거야. 이제 내가 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공부를 했거나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운을 좀 많이 받았다. 이제 11월달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11월달부터 하면 몇 개를 하는 거야? 5개월. 11, 12, 1, 2, 3. 4월 초에 시험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5개월 공부하는데 이제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7, 8, 9, 10, 11, 12까지 치자. 12월달, 11월달 들어온 친구들 그때 내가 공부했던 수준에서 비교를 해보면 아 저거 따라가기 힘들 텐데. 점수 내가 지금 이 상태의 실력과 똑같을 텐데. 이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아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 친구들은 재수없으면 떨어질 거고 내년에 다시 열심히 연습해서 합격하면 되는 거지. 그 대신 이유야 어찌됐든 마지막 딱 맞는 시간 시기적으로 보세요. 얘가 10개월이야. 얘가 만약에 고득점은 지금까지 한국산 계속 쉬었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어렵지 않은 이상은 90점 이상을 맞지 않으면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데 다행히 국어가 행정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다른 암기관에서 점수를 좀 더 맞아주면 됐고 과거의 국어는 한 번 점수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예요. 처음에 75점이다. 계속 75점이야. 85점이다. 계속 85점이야. 미치는 거지. 그거는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는 늪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 늪에 빠진 거야.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라가지도 않고 또 잘 나온 사람은 또 그 자리에 계속 잘 나와. 이걸 늪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늪이 사라졌어요. 시간 대비 투자한 것만큼 암기 과목이니까 분명히 점수가 나올 거야. 너무 고마운 거죠. 이유야 어찌 됐든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도 딱 맞게 지금 처음 공부한다고 들어온 거야. 이 뒤부터는 이제 시간이 더 늘어나면 뒤에 온 학생들은 학교 확률이 계속 떨어져요. 이게 국어 하나만 바뀌었는데 그 결과가 차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참 운이 좋은 거죠. 이번에 시작하는 사람은 참 운이 좋은 겁니다. 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몇 점이야? 90점. 자 한번 봅시다. 이거 토탈하면 얘가 10점 주고 75점. 얘가 80이니까 헷갈려. 그냥 평균 몇 점이야? 80점이야 합격 점수가. 그런데 이게 가산점이 들어간 점수야. 가산점이 들어가서 80점. 이해됐죠? 자 이제 과목을 보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합격 점수. 내년에 시험 딱 보고 나서 내가 체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산점 1차 합격 때 다 가산점 넣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평균이 딱 80이 넘었다 그러면 무조건 체력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학원 등록에서 남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그러다가 혼자 하다가 다치거나 학원이라고 그래요. 체육관 등록에서 하는데도 다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운동 다 끝나고 이렇게 몸풀기하고 다시 마무리 짓잖아요. 몸풀기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끌어지는 친구도 있고 별아볼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뭐 뒤로 엉덩방아 쪘는데 꼬리 펴쪄가지고 힘을 못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서 조심해서 운동하라고 그래요. 운동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가산점을 챙겨다는데 가산점도 이제 과거에는 가산점에 목을 굉장히 많이 맺어야 돼요. 국어라는 과목이 점수가 딱 고정되다 보니까 보세요. 남들 다 맞는 한국사 90점, 95점 영어 우지게 해도 안 오른 점수 개논과 법규는 뭐 일방적으로 딱 정해되어 있는 어떤 점수만 하면 이 정도 없으면 이제 조정점수로 60점씩 주거든요. 60점을 이제 합격점으로 그런데 120점이잖아. 구글하는 거와 영어가 못을 딱 박아두니까 점수리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어떻게 해서든 점이라도 더 따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산점이. 그런데 지금은 행정법 하나로 바뀐 것만 해도 이제 그렇게 가산점이 비중이 크지 않아요. 이제 떨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맞으면 평균 1점이니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산점은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일종 대형 면허. 일종 대형 면허는 플러스 1점이잖아요. 이럴 때 신의 한수라고 그래요. 합격생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붙은 이유가 꼴째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0점 몇 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산점 1점 비교해 보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다룬 게 이 가산점 일종 대형 면허 플러스 1점이 없었으면 이게 평균 1점이 여기다. 평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배들이 합격하는 선배들 와서 하는 얘기는 이건 기본이죠. 무조건 얘는 신의 한수 가산점은 후배들한테는 꼭 챙기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꼭 후배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신의 한수 가산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무조건 따져야 돼. 가장 쉬워. 얘는 시기가 일주일 일주일. 공부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일주일. 그리고 모든 자격증, 기사, 기타 등등 중에서 높은 것 딱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활. 2급과 1급이 있는데 우리 명심해야 돼. 이건 자기 상태에 따라 따야 돼. 2급은 가산점 플러스 1점이에요. 1급은 플러스 3점이고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이걸 과목을 전체를 다 처음 합니다. 1급 따른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오로지 3개월 걸려.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학원에 등록이 돼서 되는데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학원 등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안에 인터넷상에 잘하는 그 컴활 그 사람 거 딱 치면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와. 다 똑같아. 그리고 그 사람 걸 3개월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 화, 수, 뭐, 금 이걸 3개월 동안 해야 돼. 시험은 딱 정해져 있어. 다섯 번 몇 리 내려봐야 돼. 그중에 쉬운 게 딱 한 번 나와. 그게 걸렸을 때 합격이야. 나머지는 떨어지는데 한 개 내지 세 개 사이의 범위에서 떨어져.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 이상도 아니야. 그 이하도 아니고. 떨어질 때 보면 딱 한 개 차로 떨어져. 하나만 더 가졌으면 합격인데 떨어져. 미칩니다. 간이 살랑살랑 녹아요. 두 달 다 돼가는데 두 달 다는데 벌써 시간 지나갔어. 아, 미치겠다. 두 달이면 탈 줄 알았는데 택도 없죠. 3개월 그냥 밀려갑니다. 이거 그것만 잡고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거 처음 공부하고 내가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딱 합격하려고 하는데 컴활 손 1급을 잡았다. 3개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공부 안 됩니다. 때려치세요. 그냥 점수로 밀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컴활 손 대지 말아라. 1급 절대 손 대지 마세요. 2급은 이건 1개월 걸립니다. 이건 3개월. 넉넉히 시간 잡아줬죠. 얘는 1개월. 그건 뭐야? 아, 그렇게 공부해서 1개월이면 딱 다. 이건 영어가 좋죠. 영어가 기본적으로 제가 영어 단어 외워도 50개 이상은 외우는 하루에 50개 이상 외워지는 상태고 지금 상태가 한국사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좀 잘했던 편이에요. 1, 2등급 정도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좀 시간을 줄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2급 정도는 도전할 만하다. 자기 상태에 맞게끔 가산점을 따야 돼. 무조건 야, 높은 점수니까 따야지. 망한다니까요. 이건 점수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가산점 요소로 했는데 지금은 점수가 우선이야. 이제 노력하고 시간 투자한 것만큼의 점수가 나눈 과목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됐어요. 영어 빼놓고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똑같아요. 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려. 그리고 처음 하는 거는 머리 안 들어와. 다 똑같은데 자기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왜? 비교가 안 되거든.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거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머리가 더 좋은 거니까 내년에 무조건 합격이죠. 당연히. 땡큐인 겁니다. 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 다 주무시고 있을 때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큰절 두 번 아이고 두 번이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 창피하니까 얼굴이 나쁘고 그렇지만 마음이 있다면 절대 표현하는 걸 인색해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남자들 앞으로는 무조건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표현하지 못하면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세상이야. 또 하나 이젠 표현을 해서 자기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내색하기 싫으면 조용히 어머님 계시는데 조용히 가서 설거지 한 번만 더 해드리면 돼. 제가 미쳤구나. 세상이 변할 날아오나. 우리 아들이 설거지를 다 해.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울어나서 해준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지 그렇게라도 한 번 표현을 해주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표현하지 못했죠. 부끄러우니까 그렇지만 이젠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게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다른 걸로 표현해주면 돼요. 청소 한 번만 더 해드리면 되는 거고 굉장히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것 가벼운 것 그런데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만 해드리면 됩니다. 변해야 돼요. 자, 이제 가산점은 그중에 내가 뭘 딸지를 고민해야 돼. 그럼 우선순위가 얘를 무조건 먼저 따야 돼. 얘는 일주일이면 딴다니까 그냥 등록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40에서 60에서 80만 원 이건 학원을 어디 등록하냐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이 다 장롱면허야. 못 딸 것 같습니다. 그건 의지가 없는 거지. 얘는 장롱면허지만 하란 대로 공식되는 만에 무조건 대형 따요. 여자 여학생들도 보통 5일 7일 그리고 명심하세요. 한 번은 떨어집니다. 한 번은 떨어진다. 가산점 챙기면 돼요. 자, 이제 체력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12시간을 오지게 공부만 했습니다. 이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친구예요. 이건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망한다. 뭐랬냐면 암기를 할 때 똑같은 내용을 천번을 천번을 12시간을 넣어서 하루 동안에 천번을 외워서 그거 하나를 다 외웠다라 치시라. 천번을 했으면 기억이 아, 백번 미안합니다. 천번은 너무했네. 사기를 좀 치려다 망할 뻔했네. 백번 살짝 사기기가 돌죠. 한 번에 백번을 외워서 백번을 해서 외웠다 칩시다. 그럼 며칠이나 갈까요? 한 달 갈까요? 두 달 갈까요? 세 달 갈까요? 장담 못하죠? 우리 머리는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외웠으니까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진행 그 기간 동안은 기억할 거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 대신 사라집니다. 세포는 계속 살았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열 번을 열 번을 열 번 보는 열 번을 열 번 이상하네. 열 번을 열 번 보는 것과 한 번에 한 번에 백번을 보는 것과 어떤 게 효과적이냐고 하면 무조건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획적으로 시간을 두고 누적을 시킨다고 표현해요. 이거 절대 망합니다. 우리는 벼락치기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럼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 하면 다 두 손 들고 떨어져 나가죠. 아 힘들다.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잘 안 됐던 거야. 그런데 이젠 이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달마다 일 회독식을 일 회독식을 꼬박꼬박 할 수 있게 학원 등록하고 철저하게 3회독까지 하라 그래요. 왜 이 3회독 하라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학원 같으면 등록 더 하게 하려고 돈 벌려고 막 이럴 거야. 나는 학원에서 돈을 받지만 다른 면으로는 학원과 다른 건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의무가 있어요. 그럼 행복을 나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야 행복하면 돈을 받으면 딱 하루 가요. 그 집안을 하면 그날 하루 만에 들어와서 두 장 찍혔어. 물론 다 빠져나가지만 찍혔어. 찍혔어. 받았어. 그렇지. 고마워. 땡큐. 이거 하루 가요.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식사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또 하루가 똑같이 시작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합격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서 계속 흐뭇함이 남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알겠지만 돈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내가 벌어봤자 종이에 찍히고 다 어디선가 다 나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가치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건 나는 가르치는 직업이니 제자들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돈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받아 봤자 하루 밖에 안 가는 걸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벌어요. 그럼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합격을 시킬까 내가 다른 때는 3회독을 하든 안 하든 별로 딱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슥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올해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기본 회독은 3회독을 해라 라고 꼭 강조를 할 거예요. 이게 1회도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2회도 가면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없어요. 알 것 같아. 지난번에는 엄청 몰랐는데 이번에는 조금 쉽게 느껴져 어? 이거 재미있네 이거 외울만 하네 이렇게 느끼니까 그런데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3회도 가면 들으면 아 저 얘기 지난번에 들었고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것과 외워지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을 할 때 강조했던 거나 이렇게 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세뇌를 시켜주는 거야. 세뇌.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니까 일단 이렇게 세뇌를 좀 해라. 그러면 3회독 정도를 하면 자기도 외울 때 그렇게 외우고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권을 줘. 네 마음대로 해. 대신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냈냐면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있지.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아 잘하는 과목은 자신 있으니까 조금 쉬어. 넌 좀 쉬어. 대신 못하는 과목 너는 오늘 이제부터 너는 죽었다. 내가 팬다. 난 한눈만 패. 성격 딱 나오죠. 대한민국 사람 거의 세금이 다 그래요. 난 한눈만 팬다. 그렇지. 너 이제 끝났어. 못하는 과목만 오로지 시간을 다치면 12시간 본부 이제 열심히 할 겁니다. 망하죠. 어려운 과목은 점수가 아주 조금씩 찔딱찔딱 올라요. 쉬운 과목은 쉽게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툭 떨어지죠.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라져도 아주 조금씩 서서히 사라져서 모든 부분이 다 조금씩 기억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전체를 다 살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해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못하는 과목은 잘 보세요. 못하는 과목은 확 자신감이 암기 과목처럼 확 자신감 내가 쉬운 과목이라고 느끼던 과목처럼 확 휘어잡아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더디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도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큰일 났네. 불안하지. 심리적으로 쫓기 시작해요. 심리전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1, 2, 3월달 정도가 되면 전부 다 심리전으로 들어가요. 심리전이 뭐냐면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것저것 막 손을 대는 게 가장 첫 번째 불안한 행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저것 마구 손을 대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 걱정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 장남과 차남이 있으면 장남, 차남, 막내가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가 아니야. 장남은 일단 부모님과 가장 오랜 동안 살았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은 엄청 많은데 해야 될 건 안 해요. 왜 걱정 너무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둘째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형이 안 해. 왜 안 하지? 형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알아서 내가 할게. 일만 해요. 둘째는 뒤에서 일만 합니다. 취진력 굉장히 뛰어나죠. 둘째랑 결혼하세요. 그렇지만 불만은 엄청 많죠. 형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짜증나. 그리고 막내 막내랑 결혼하지 마세요. 막내 눈치만 살살 봅니다. 뭐 하는 거지? 첫째 형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고 둘째 형은 막 화내면서 일하고 있고 저거 뭐지? 그러니까 분위기 싸 하면 살짝가 도와줘. 손 하나만 살짝 발 하나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형은 그러지. 막내 막내요 고마워. 잘했어. 그래서 첫째 형 욕을 막 신나게 하느냐. 형은 어떻게 된 게 일어나라고 맨날 걱정만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막내 아무것도 모르죠. 관심도 없고. 막내랑 살면 아 저 기회주의자가 돼요. 왜 그럴까?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구조가 구성이 그렇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 부모에 대한 책임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자기가 바로 자기가 산 세상이 됐으니까 과거는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없으면 살기 힘들었던 세대였거든. 물론 지금도 그럴 수는 있지만 조금씩 복지가 발전되는 거니까 그런 세대는 벗어났어요. 그 대신 직장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냐 없느라고 결정하는 거잖아. 자 이제 이 말을 왜 했냐면 왜 했냐면 첫째가 되면 고민만 해요. 고민이 되면 그 무게감이 엄청나서 머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 공부 따가려고 하면 지쳤어. 못 해. 손이 안 돼요. 손을 못 답니다. 초조, 불안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 걱정은 해요. 시험 잘 봐야지 이 걱정은 가장 세요.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하려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심리전에 말린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자 한 번 더 어떤 게 가장 좋냐면 잘 못하는 과목은 어찌 됐든 서서히 서서히 오르게끔 꾸준히 반복을 하고 잘하는 과목은 일단 점수 올려놨으니 잘하게 됐으니 규칙적으로 봐서 점수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잘하는 과목은 일단 잘했으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보면 복습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요. 똑같은 양을 배운 걸 복습하면 시간이 줄어. 그리고 못하는 과목은 점점점 그 잘하는 과목 복습이 끝난 다음에 못하는 과목 시간을 더 넣어주면 돼요. 그걸 계획을 계속 짜서 계속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이상하죠? 그걸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못하는 과목은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잘하는 과목은 공부 시간이 줄어들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신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3회독이 딱 끝나고 나면 꼭 그러죠. 문제풀이나 심화학습이나 개출문제 이런 것들이 2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봤자 이거 4시간 실행된 시간이 6시부터 10시까지예요. 이것만 해라. 이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예습이 필요합니다. 예습이 뭐냐면 그 전에 전 범위를 한번 봐야 돼요. 아니면 그날 갈 배울 범위를 먼저 봐줘야 돼. 슬쩍 가볍게 먼저 봐도 이제 3회 2기 산 사람 다 기억나요. 복습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과목을 더 채워나가라고 그랬지. 채워나가고 조금씩 이제 얘는 규칙적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을 강제로 넣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혼자 계획을 세우면 한 주 두 주 세 주까지는 해요. 한 달 지나고 나면 계획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달 이상이 되면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꼭 얘기하죠.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깨지네요. 웬만한 정신이 아니면 다 깨졌어. 무슨 말인지 알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공통이야. 독일이나 얘네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일단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 똑같아.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잘 들어야 돼요. 하라고 하는 건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해요. 하지 말라는 건 뭔지 알죠. 내가 못하는 과목 그거에만 올인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3회도 이상이 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규칙적으로만 넣으면 무조건 점수는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예습. 기출문제나 심화학습이나 동영 모유사학기 전에 무조건 기본 개념의 예습은 필수야. 예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번 본다. 뻘짓이요. 뺄짓.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예습을 하는 거야. 미리 그 과목의 수업을 듣기 전에 진도 그 정도는 한 번 슬쩍 보는 거 금방 끝나거든. 그렇게 봐주는 게 예습이야. 이제 예습이 2회독 이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예습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요. 한 번 더 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야. 회독수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야. 다른 거 없어요. 더 많이 보게끔 해주기 때문이야. 한 번에 백 번 보지 말고 열 번을 나눠서 열 번을 봐라. 그게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지 말라는 거라고 했죠. 자 이제 그럼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될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거 다 뻘소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 12시간 공부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식사시간 빼면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토탈 11시간 이것만 해도 공부만 한 거거든 딴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공부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줄이세요. 시간 줄이고 그 대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운동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근력운동을 하든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하든 근력운동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9개월 동안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든데요. 운동을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공부가 아니에요. 잠을 잘 자면 돼요. 잠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인데 8시간은 잠탱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잠을 자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보다는 특이한 체질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니면 6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이상을 자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무기력해져. 집중력도 살아나고 몸도 기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늘 명심하세요. 1교시에는 늘 피곤한 거고 식사하고 5교시에 열심히 듣다 보면 어느 시기인가 벌써 나도 졸고 있더라. 이건 정상이야. 1교시에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몸이 기능이 안 좋은 건 정상. 5교시에 졸린 거 정상. 이해되죠? 나머지 시간에 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절대 한쪽 귀로 듣고 나갑니다. 점수 안 나와요. 망한 겁니다. 더 놀다 오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그때 와서 열심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잠만 잘 자면 돼. 잠을 잘 자면 기본적으로 내 의지대로 모든 게 가능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하지 말라는 거. 잠을 자기 전에 유튜브 시청하는 거. SNS 하는 거.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지. DMV 시청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건 워낙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피로와 자극을 가장 많이 줘요. 쉽게 잠들도 않고 잠 들어봤자 그 시기 동안 활성화되어 있는 머리가 다시 이제 터보가 꺼질 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걸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절대. 저는 그냥 있으면 잠을 잘 못 들어요.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눈만 감고 있으면 피로와 회복이 풀려요. 자극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운동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만 해라. 3시간 동안 오지게 하는 친구가 있어. 결국 어떤 일이 받을까? 3시간 정도면 근육에 무리가 가있죠. 미치겠더라.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는 점점 자리가 뒷자리로 가. 그리고 맨 끝에서 서서 들어. 그것도 1, 2시간이지. 계속 서서 들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계속 졸리고 물기력해진대. 그러니까 정신적은 엄청나게 센 거야. 몸이 안 따라주는 거지. 운동 3시간 정도 하면 그 피로도 회복 안 됩니다. 운동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운동에 좀 병적으로 운동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둔 거냐면 내년 합격에 초점을 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은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사이로 그리고 처음에는 3일 월수금 화목도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고 하루 풀어주고 하루하고 하루 풀어주고 그리고 조금씩 더 몸이 적응이 돼서 3개월 4개월 지났더니 이제는 안 하면 좀 몸이 찌부등합니다. 그럼 이제 매일매일 일요일날은 그 대신 일요일날은 절대 하지 말고 푹 쉬고 이해 되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라.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합격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가산점 다 플러스 80점이야. 내년에 시험 보고 나서 80점 나오면 무조건 체력 들어가야 돼. 알고 공부를 하라 그 얘기예요. 합격하고 나서도 내가 몇 점이야 합격인 거지? 불안해하고 아주 사소한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다 걱정이에요. 그럼 이제 심리전에 무조건 잘 말리게 돼 있습니다. 근심 걱정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일방통행해야 돼. 생각 딱 정리해놓고 시험보는 그날까지 무조건 일방통행해야 돼. 두 번째 가산점 자기 상태에 맞게 따라 그 대신 자격이 주어진다면 일종 대형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기사나 뭐 기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자격이 주어지면 무조건 일종 대형은 따라 가장 쉽겠다기도 하고 물론 돈이 들어가요. 가장 쉽겠다기도 하고 나중에 신의 한수라고 하는 거니까. 컴활은 이거에 별도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1급과 2급 두 개 둘 중에 하나 이건 자기 상태에 따라 저 안 할래요. 다 이것만 할래요. 그렇지.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만 해야지. 이건 일주일이면 되는 거니까 공부하는데 영향을 안 줘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영향 안 줘. 들으나 안 들으나 지금 들으나 안 들으나 모르는 건 똑같아. 그냥 일부만 잠깐 모르는 것뿐이니까. 그 대신 컴활 2급과 1급은 달라요. 자기 상태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체력 체력은 운동을 몇 시간 하라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그리고 또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은 근력을 좀 키워줘야 돼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나서 운동한다고 해서 점수가 확 오르는 거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운동 꼬박꼬박 이제 공부할 때 한 번에 100번이나 반복해서 외우지 말자. 10번씩 10번을 나눠서 외워야 가장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서 회독수가 많을수록 무조건 점수가 높아집니다. 전 범위에 회독수가 많을수록 점점 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개론과 법규는 어떻게 원칙을 세우냐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하루하루 볼 건데 그때 전 범위를 중요한 분만 싹 보는데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이렇게 다 보고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고 해요. 단 그것만 달랑달랑 외워서 들어가면 절대 합격 점수 안 나옵니다. 합격 점수는 나오되 간당간당이 나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점수 못 맞아. 그런데 작년에도 읽어주는 걸 잊지 말아라. 게으름 피지 말아라고 했는데 꼭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 왜일까. 심리전에 말린 거지. 그것만 외워서 들어가. 그러면 간당간당의 70점 75점 어떤 사람은 65점 이렇게 맞더라고 망한 겁니다. 폭망. 이제 문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말을 살짝 바꾸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단어의 정확도가 높으면 그런 것도 응용이 가능하고 해석이 되는데 그것만 달랑달랑 외워서는 안 되더라는 거지. 대부분이 11월달 시작하는 친구들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핵심만 외우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많이 써있잖아요. 인터넷상에 몇 회동만 하고 아니면 혼자 몇 번 말하면 점수 몇 점 나오더라. 이런 얘기 다 개소리예요.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고 심화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런 공부는 통하지 않는다. 그 대신 무엇을 미뤄야 되냐면 회독수가 곧 점수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반드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한두 시간 계속 여러 번 나눠서 보자 11시간 앉아서 오로지 공부가 난다. 절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만 꼬박꼬박 복습하고 그리고 그날 배운 과목이 돼서 복습만 하면 돼요. 1회동인 사람 잘 들으세요. 절대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해도 시간 안에 복습 다 못 합니다. 늘 쪼달리고 힘들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야 돼요. 두 달이라는 기간이 지옥과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겨낼까? 아직 내가 소방공원이 되고 싶은 의지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야. 1년 이상 공부했던 친구들은 단점이 뭔지 알아요. 그런 인내심과 끈기가 사라졌습니다. 열정이 그만큼 사라졌어요. 되고 싶은 요건 엄청나게 강한데 그 처음에 시작했던 열정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행정법이 정말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친구들 중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보다 한 번 경험했던 친구들이 체감되는 정도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이제는 다른 건 다 아는데 얘는 처음 하는 거라 모르잖아요. 체감되는 정도가 커서 이 과목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벌써 의지가 그걸 꺾어낼 수 있을 만큼의 의지가 조금 약해진 거예요. 신기하지? 일회독인 사람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의지가 충천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회독만 잘 넘기고 일회독 이상이 되면 일회독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공부할 때 무조건 못하는 광마 오로지 시간 미루는 건 죽음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말립니다. 운동 한두 시간 가장 중요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강조하는 건 딱 이거. 지금부터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잠을 잘 자야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만큼 공부를 잘하려면 잠만 잘 자면 돼요. 이젠 어떻게 잠을 자야 될까만 고민하면 돼요. 여름입니다. 여름. 이회독 이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열정은 조금 약해져 있지만 피로는 누적돼 있지만 도저히 내가 평상시보다 몸이 무기력해져 있다 라고 하면 운동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운동을 한 데도 무기력하다 그러면 몸이 아직 여름이라는 그 시기에 적응이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 수면을 조금만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몸의 기능이 조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잠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이뢰독인 사람들은 걱정 마세요. 열정이 가득하고 그냥 하란 대로만 똑같이 하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냉방병이 걸리든 뭐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 열정을 쫓아가기만 하면 이뢰독의 이 두 달이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자기 몸에 맞게 변화를 주면 돼요. 자 이제 지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몇 시간 하라고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자기 전에 뭘 보지 말아라? 유튜브 SNS DMB 시청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몰아서 공부하지 말아라.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주어진 시간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날 배운 과목 그날 복습해도 절대 시간 안에 다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2회독이 되면 3회독이 되면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복습이 가능하고 누적이 될 겁니다. 가산점 뭐부터 챙겨라? 없는 사람은 일종 대형부터 챙기고 컴활은 1급과 2급 중 자기가 몸에 맞는 걸 골라서 따라. 그리고 점수는 평균 몇 점이다? 가산점 플러스에서 몇 점? 80점.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은 여기서 플러스 한 개만 더 맞추려 하세요. 가산점에다가 가산점에다가 플러스 한 개만 더 맞으면 돼. 재수 없으면 두 개 더 맞아야 돼. 그럼 남학생들 이 정도 점수 맞는데 여학생들은 인내심이 더 있거든요. 남학생들보다 더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게 여학생들은 더 잘해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내면 여학생들 점수가 더 높아요. 힘들지만 한두 개만 더 맞으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을 적게 뽑아서 경쟁력도 치열하고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하니까 아무 생각만 그냥 규칙적으로 공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불가능한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